아 이거 1호 칠려고 했는데 처음에 2천원 다시 갔어요. 조금만? 오케이. 와. 와이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자꾸 맞으러 나와야 이놈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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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친 위트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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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델 아멘 나는 알리도 필요 없어서 이거 알리 금전 에허헣 에허헣 에허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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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.. 나갔어 에허헝 따라와 아 아 이게 안맞아? 와아 이게 억지로 되나? 풀 쓴거 아냐? 풀 썼는데 걸린거야? 응 뭐 풀 쓴거야 그치 풀 썼는데 걸렸지 아 왜 맨날 이기다가 이렇게 어이없게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온거 같아 제가 어 이거 풀 안썼으면 그냥 밀려다갔겠다 그치? 제가 실수한건데 이거 지금 개웅이었네 알리도 플스인건가? 알리 썼어 알리가 쓰고 들어왔잖아 알리 썼어 알리 썼어 알리 썼어 알리 썼어 일단 무조건 다 지고 샷해. 이기는 라인이 없어 거의 랄리 무게 와 리신 잘 커서 갱 오면 무조건 죽겠네 와 야 좋았다 위에 다 있다 부셔야돼 어 부실까 부셔야돼 부셔야돼 탁 완전 개발리고 있어가지고 부셔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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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비가 개발리고 있는건 아니네 갱 많이 와가지고 불리한 수준 이기는데 1대1은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네 오케이 형도 떴다 어깨 형도 떴다 어깨 형도 떴다 어깨 형도 떴다 어깨 형도 떴다 나도 형도 떴다 이런건 좀 지우고 싸워지 아칼리도 좀 몰려있네 이것도 아예 안받고 하나도 전용무것도 오빠 미신없어 아아 아아 이거 1호 칠려고 했는데 좋나?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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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료 안 잡나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눈 안가면 이거 무조건 이기겠다 야 우리 샌이 반대로 말하고 있는거 아니야? 응 내가 리신을 쓰면 아래에다 큐 날렸다 가는 중 나 그리로 갈게 갈리오와 갈리오 갈리오와 갈리오 갈리오와 갈리오 알리도 왔네 갈리오하고 리신하고 리신오면 갈리오 갈리오 파이썬 파란사 하자마자 나가지 말자 나가지 말자 나 이거 퍼즐 없다 40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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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안되겠다 쌩 왈도 로건 stan 잘라 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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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한번 해보자 오우 왜 이렇게 물었나? 일단 남순은 나아가고 템을 고발해야 될까? 뭐 가면 좋을까? 템을 추천해줘 얼마? 얼마는 괜찮을 것 같은데 딜은 충분하다 이거 정수? 정수 올릴까? 정수도 괜찮고 정수 올려가지고 그냥 W 계속 쓸까? 아니 아 라인 올릴려고 했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냐? 요번에 되고 얼마? 정수? 요번에 되고는 패치돼가지고 안갈래 에어치 9개 딜이 충분할까? 박션? 딜 충분하고, 충분한거 아니야? 니 새드만 발리오는 쟤 탱이니까 개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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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뺏어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실수하지 오늘? 왜 그러지? 이거 그냥 빼면 되는건데 궁 빼고? 그럼 다음에 이기는건데? 아 진짜 얄반네 얼마나 가? 얼마? 영수 가자 영수가 좋아 오늘 불가하다 불가하네 아 뜯어 이게 불가 야소 아팔리 뭐 좀 도와줘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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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총 처리해야 되는데 신나서 그래 나랑에서 괜찮네 지금 아직도 그런데 이길 만한 것 같던데 아까 계속 이길 만을 하는데 이길 만하는데 뭔가 빨리 빨리 안하면 될 것 같은 느낌? 팀들이 자꾸 던지니까? 그러다가 나도 같이 던지는 반열을 껴버리는? 엑스맨이 좀 맞네요 그냥 연구야 연구탑 이러시도 없어 이러시도 아 기간지러워 아 기간지러워 기간지러워 안정적으로 하자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야 카이사 12킬이야 아 혼났다 이게 근데 템은 니랑 똑같다 템은 근데 니랑 똑같은데 차이가 안 나 아 우리 오래 이끼네 그래 우리 오래 이끼네 그래서 야구가 죽어갔구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타워가 다 안있는데 나가면 좋아야 안돼 빨려들어가지 말자 도마할텐데 어딜 바로 가 어때 바로 가 바로 가 카이사 2신이란 빠르기는 한데 일단 뛰어보자 빠를거야 일단 안 된다. 우리가 가자. 우리가 가면 되겠다. 아 제발 뺏기만 안 하면 되겠네. 아 이제 미친 좋아. 날라오는데. 아 웬난리 하지마야죠. 이제 미친다? 될 것 같은데? 백인 되는데 뺏기지 못해. 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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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마. 나 와드도 없는데. 빼야겠다. 빼야겠다. 아 여기가 뺏길 것 같아. 뺏길 것 같아. 잡으면 잡으면. 나 버프 줘봐. 버프 있어 버프 있어. 1초 1초. 1초. 다시. 다시. 또? 와 드디어 먹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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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다 먹으라. 다 먹어. 다 먹어. 여기서 얼마나 싸운 거야 우리. 진짜 얼마나. 나 그냥 가인 갈까? 초시계. 어 초시계란 강한게 좋겠네. 초시계 먼저 쓰고 가인 갈게. 아 기간지러워 이케. 레드먹으러 가자. 아 나 근데 가인 나오긴 하는데. 사든가. 아 근데 초시계 쓰고 사고 싶어. 초시계를 써. 그럼 그 BF는 임피를 가. 불쌍다. 울쌍다. 알릴라리아. 알릴라. 아 이미 안전한 사람이 다 đến. 아 왜 안전한가. 아一个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미쳤다 아니 왜 저녀를 또 실드 들고 있는데 오케이 야 끝났는데 와 야 쿠룰이 근데 캐리력은 장난 아니다 진짜 미치긴 해 와 이걸 이기네 와 와우 야 지는 게임 두 번 이겼어 그니까 1초 2초 1초 1초 3초 4초 1초 6초 5초 6초 10초 아멘